야 강수혁이 뭐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무섭게 약간 제가 멤버들을 울린 적이 있거든요 리얼로요 리얼로요 정말 이거는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미안한데 장면을 위해서 제가 다 윌렸어요 한 명씩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언니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약간 뭐 예를 들어 슬기면 야 강수혁이 뭐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무섭게 약간 올려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기대돼요 솔직히 어떻게 장면이 나올지 기대되고 연기 연기로 말씀하시나요? 네 연기입니다 여러분 연기입니다 연기입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려버렸다네 네 친구들이 집중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정말 잘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무서웠어요 예약 어우 예